찬바람이 불며 기온이 뚝 떨어진 하루였죠. 내일도 곳곳에 찬바람이 불며 기온이 더 떨어져 초겨울급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강한 바람과 건조해지는 날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과 동해안,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0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13에서 19도로 내일과 모레 아침기온은 오늘보다 5에서 10도가량 크게 낮아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내배로 떨어지겠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또한 중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것도 있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중부 산지 및 남부 높은 산지에는 밤사이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체온 조절과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 공기가 유입되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이번 주 초반까지는 쌀쌀하겠습니다. 이후 목요일부터 차츰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쌀쌀하고 큰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내일은 계절의 시계가 초겨울을 가리키겠습니다. 옷차림 든든히 해주시고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